김해 시민 파리올림픽의 환호를 이어갈 전국체전과 한국, 일본, 중국이 교류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까지 값진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.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감동적인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운을 부탁드리며 둥근 보름달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. 풍성하고 편안한 한가위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풍성하고 편안한 한가위